오늘 취재 현장은 기자와 함께 한화오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산업부에 고용욱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대우조선을 인수한 이후에 한화오션 주가가 좀 괜찮았었거든요. 한때 4만 40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이제 완전히 반토막 나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유상증자 얘기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회사에 잡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인명사고 얘기까지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20대 협력업체 근로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라인더 작업 도중에 가스 폭발로 날아온 철판에 맞아서 숨졌고요.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자세한 경위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화 인수 첫 인명사고고요. 이 사고로 한화오션은 주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장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올 수 있는데요. 한화오션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 중 부분 가동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한화오션 측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생산 차질은 크지 않지만 인명사고가 난 사업장이라는 불명에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임원진에 대한 징계라든지 향후에 처벌 수위 이런 것도 관심이 될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또 잠수함 도면 유출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화오션 잠수함 도면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직 직원이 2000쪽에 이르는 수출용 잠수함 도면을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로 이직하면서 해외 유출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쏟아졌었는데요. 한화오션 측은 당시에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단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화오션이 뒤늦게 확인한 결과 도면 내용은 1970년대 독일 잠수함이었습니다. 209급 초기 모델로 한화오션이 손에 넣어본 적도 없는 도면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은 과거 잠수함 사업을 시작하면서 독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긴 했는데요. 이때 받은 도면은 209급 후기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사기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좀 난처한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엔 초기 대응에서 사실상 인정해버린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대응 과정에서 조금 오해를 키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주인데 연초에 다른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 낭보가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한화오션이 좀 조용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쟁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은 새해 들어서 LNG 운반선 등 2조 8천억억 규모의 수주를 따냈고요. 삼성중공업도 2조 원 규모의 FLNG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5조 원 규모의 카타르 LNG선 2차 분량 수주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오션만 아직 마수거리를 못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화오션 측은 고 부가가치 선박 선별수주 전략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3년 반치 일감이 쌓여있는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컨테이너선 생산을 접거나 군함 수주를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화오션은 또 올해부터는 업계 관행이었던 수주 목표액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달성률은 60%가량입니다. 조선 3사 중에 유일하게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목표가를 좀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일단 연초니까 그렇다 치고 연간으로 보면 어떨 걸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아직 결산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한화오션의 경우에는 지난 연간의 실적 컨센서스가 적자 지속입니다. 한 1,085억 원 영업 손실이 예상이 되고요. 경쟁사인 HD 한국조선해안과 삼성중공업은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올해 흑자 전환할 전망이고요. 현재 도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물량은 2021년 초에 수주한 물량들입니다. LNG선 기준으로 2억 1천만 달러 정도의 수주를 했고요. 참고로 한화오션은 카타르 2차 수준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 LNG선 12척 분량의 일정을 비워두고 성과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화오션 주가는 어떻게든 예상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가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식은 2만 2천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대우조선 인수와 조선업 개선으로 한때 4만 4천 원대까지 갔었는데 0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입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조선해안과 삼성중공업은 0 고점 대비 10에서 20%가량 떨어졌습니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복귀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실적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산업부의 고용욱 기자와 한화오션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